CSS의 기본적인 신텍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select가 있죠. select에서 h1, element, 태그 이름이 됩니다. 태그 이름에다가, 그 다음에 declaration 파트가 이렇게 curly bracket, 우리 좋은 전에 봤었죠? curly bracket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property라고 얘기합니다. 이 property는 html의 attribute과 같은 말입니다. html에서는 attribute이라고 얘기하고, CSS에서는 property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둘 다 속성이 되겠죠. 그리고 값을 할당하는 방식은 요렇게, 클론 치고 값을 할당하고, 다음에 세미클론에서 또 다른 것 적어주고, 이렇게, quant size 이렇게 적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이걸 풀어놓으면 이렇게 풀어진 형태가 됩니다. select는 p가 되고, 다음에 p에 대해서 color, property에 대해서 값은 red. 텍스트, property, 텍스트 라인은 center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가져와서, css 파일에 딱 붙여 놓겠습니다. 보시면은, selector 있고, 다음에 curly bracket 있고, property, property 두 개에다가 값 두 개, 그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p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덱스 html에 일단 html, html5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죠. 만들어준 다음에, 필요 없는 것 날려버리고, 이것도 뭐, languageen도 필요 없으니까 날려버리고, 여기다 p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p에서, p에서, hi!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못 별 반가울 건 없지만, 그렇게 반가운 걸 합시다. 반갑습니다. 다. 7 00 Sex